샘이 들어왔어? 아니 아직 기다리자 데일리 랩 조인드 아 데일리 아이드 안녕 안녕하세요 가습 기습 기습 라이브 가습기? 기습 라이브 기습 라이브 하하하하하 우리 진짜 재료질들 너무 보고 싶어서 갑자기 켰어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어? 하하하 나는 마라탕 마라탕 응 너는? 쌀국수 쌀국수 살짝 보여주기 먹는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슈퍼 봐야 하는 미친 하하하 하하하 오 이따가 알지 슈퍼 봐야 하는데 맞아 아 저희를 보셔야죠 끝나고 우리도 같이 보자 너무 재밌는데 어 맞아 맞아 어 오늘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 켜는 이유가 나중에 많이 많이 소통하고 싶어서 나중에 많이 할거지 나중에 오늘 뿐만 아니라 많이 해 줘 많이 보러 가야지 응 이거 뭐야? 소개해 봐 뭐야? 이거는 치킨 텐더였나? 치킨 텐더? 응 나 왜 늦게 들어왔지? 아니야 딱 탈민 좋았어 응 응 응 응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하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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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이윤 세발인데 와 하아 한참 왠지 오 오 어 흠 그럼 여러분 마라탐 보통 몇 단계 먹어요? 너는 몇 단계지? 이 단계? 이 단계? 나도 이 단계 마는 응 그거잖아 매움 정도랑 마 정도 아, 마. 마도 2단계요. 마도 2단계. 나랑 똑같네. 맞아요. 우리 원래 숙소 바로 옆에 엄청 맛있는 마라탄 집이잖아. 항상 밤에 퇴근하고 항상 가서 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갑자기 다들 마라탄 땡겨. 0단계. 뒤에 반사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0단계 먹으래. 매운 거 안 돼? 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 맞네. 여기 찍어야 되지? 이거요. 이거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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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오빠 더 가까이 와줘. 더 가까이 와줘. 한유진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 귀여워. 아니야, 귀여워. 안 귀여워. 어, 멤버들 지금 다 연습 준비하고 있어. 맞아요. 응. 아, 옷을 어울려. 뭐냐면. 오빠 사랑해요. 너한테 말하는 거야. 당연하죠, 나는 오빠인데. 너 오빠야? 응. 그럼 나는 뭐야? 동생. 장동생. 다음 에어번호 스포 해주세요. 안 돼요. 우리 스포는 없어요. 젤리피스만 스포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 스포 하려다가. 한유진 뒷모습 미쳤다. 어떻게 봐? 아, 이거로. 아, 이거. 아니, 스포는 하고 싶은데. 맞아요, 맞나요? 그. 잡을 수 없어, 그 정도. 어디까지 스포 해야 되는지. 갑자기 하면 다 해버리면 어떡해. 맞긴 알지?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직후라이 다 와마. 이 직후라이 다 와마. 이 직후라이 다 와마. 응. 알아들었어? 오. 이거 소리 들어가. 브랜드 나오면 안 되죠? 오늘 TMI. 얘기해봐. 오늘 TMI. 응. 오늘 TMI? 응. TMI 뭐가 있지? 아니, 있잖아. 너 오늘 웃겼어. 뭐가 있지? 응. 뭐가 있지? 2절 다 틀어줘야 해. 그럼 오늘 하고 다음에 못 만나요. 이 두 명이 다음에 못 나가요. 맞아요. 못 와요? 나는 TMI 했어. 뭐요? 방금 너무 신나게 이거 마라탄 열었는데 젓가락 반대로 한쪽만 반대로 했어. 한쪽만? 응. 먹을래요. 어떤 거? 두부? 응. 푸주? 어, 이거. 우리 유진이 두부 너무 좋아해. 뭐 이런 거랑. 맞아. 두부피. 어, 두부피랑 푸주도 좋아하고. 맞지? 푸주 하나 먹자. 오! 이거 푸주 신기하게 생겼다. 오! 이렇게 생겼어. 숙주 넣었어요? 숙주가 뭐야? 이거는? 숙주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지? 맞아요. 숙주. 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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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아하는 마르텍 재료가 뭐예요? 너는 푸주잖아. 두부피? 난 두부피. 난 이거. 이거 진짜 많잖아. 국물 들어가잖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유프? 맞나? 유부. 유부. 이거 봐봐요. 맛있어? 응. 먹어볼래? 유프. 정신. 조신. 조신. 잠깐만. 괜찮네. 맛있다. 멋있게 먹었어. 어? 이거 나 방금 끼고 있는데. 진짜요? 어. 어디서 났어? 왜 이렇게 뺐어? 선생님의 힘. 내 거야. 뭐야? 치킨 마라탕 건물로... 범벅 돼가서? 맞아요. 아, 맞아. 지금 수영하고 있어, 치킨 마라탕. 맞아. 내일 모의고사 보내주세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뭐 수영이야? 그런가요? 파이팅! 할 수 있어! 요즘에 다... 여러 번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먹자. 이렇게 해서 각자 좋아하는 음식 시켰어. 난 관리 안 하는데. 너 관리 안 해? 맨날 맛있는 거 먹어. 나만 관리하고 있어? 어제 자기 전에 라면 3개 먹었잖아. 진짜? 응. 와... 나 바로 잤는데, 어제? 어제... 응, 먹었어. 어제 옥수수랑 라면에 되게... 옥수수? 응. 진짜 옥수수? 응. 편의점 산 거. 맞아요. 나 뭐 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응. 유진아. 연하는 어때? 그런 말. 그 어린... 나보다 어린 사람은 어때? 어때? 어린 사람? 응. 귀엽죠? 너는? 나보다 어린이니까 귀엽지. 응. 나도 그래. 아. 아. 아, 맞네. 맞아요. 우리 연색했어. 형. 나는 아예 검은색 머리? 응. 검은색. 블랙. 저는... 레드 브라운? 응. 죄송해요.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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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들을까? 안 되지. 갑자기 신곡 나오면 어떡해. 아, 맞네. 이거 안 돼. 살짝 위험해. 아, 계속... 하고 싶은데. 응. 우리 기회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말고 다른 친구가 아마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 스포. 응.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다 와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스포 할 수도 있잖아. 응. 라이브 방송 틀 때마다 이제. 응. 뭐 먹어요? 둘 다 와야 돼요. 둘 다. 둘 다. 둘 다. 노래 불러달라고. 노래 불러줘? 어떤 노래? 네. 저는... 둘 다 와야 돼. 나는... 여러분은... 음색 미쳤어. 진짜? 칭찬도 열심히 칭찬해야지. 이 사람 이름 제로즈래. 제로즈. 제로즈. 발음 안 줘. 제로즈. 제로즈. 유진이 백차 챌린지 제발 해줘. 해주면 진짜 오빠. 확정. 백차. 어? 하지 않았어? 아 백현 선배님 같이. 걘 또. 아 걘 또. 걘 또. 건욕이랑. 건욕이 한미 했었잖아. 해야 되는데. 겐 또. 겐 또. 겐 또. 그거 내가 찍었어. 어? 진짜? 응. 아래에서. 올렸어? 올렸지. 그 복도에서. 호텔 복도. 어디가 됐어? 꽃밭이 매달네요. 꽃밭이. 아 갑자기? 그러면 둘이 뭐요? 배차 해주세요. 둘이 배차? 배차 알아요. 배차 챌린지. 땄어. 근데 안 찍었어. 왠지 모르게. 어떻게 시작했었죠? 어? 뺏자, 뭐지? 뺏자, 어? 아! 알 것 같아. 다시 복습할게요. 복습. 응. 학교는 출석 때문에. 항상 가야 되잖아, 우리 유진이. 괜찮은데? 근데 학교 생활 재미있었어? 학교 생활이요? 나도 예고 한번 다니고 싶은데? 예고? 근데 저는 딱히 그런 수업을 안 해봤어요. 수업을 못 했어요, 저희. 나 원래 일반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일고가 수업 뭐 있는지. 근데 예고는 뭔가 과 별로 있잖아요. 어떤 과 있어? 난 지금 무연과니까. 너 무연과야? 춤 수업 배우지. 어떤 춤 수업? 케이팝?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오스쿨? 그냥 락킹도 있어요. 락킹도 있어? 락킹 있어? 락킹 있을까? 나 해봤어? 락킹 안 해봤어. 락킹 안 해봤어. 유진이 너무 바빴지? 아가야 옷 뭐야? 아가 형인데? 형 옷 뭐예요? 나 아가야? 맞아, 나 아가야. 5세? 어떻게 알아? 알지 말이 안 나오는데 애교 한 번 했어 그거야 너무 바쁘냐고 괜찮습니다 괜찮아? 유진 오빠 너무 아기 같다 아기? 너야 아기? 아기? 하오 언니 아 아 그녀의 몸이 좋네 저는 좀 좋은데 응 새로 배웠잖아요 응 맞아 맞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6세트 한국인자 그리고 제로즈와인 응 하오 거거 제가 열심히 배웠어 간하오 근데 지금 몇 시야? 10시 7분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연습하러 가야 되니까 안무 연습 안무 연습 댄스 연습 댄스 연습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스포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서 나중에 자주 와요 저희 진짜 자주 이렇게 길 거니까 응 우리 프로 많이 와줘요 가지 말래 가지 마요 응 나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연습 안 하면 더 멋있게 나올 수 없잖아 더 멋있는 모습으로 제로즈 보러 가야지 맞아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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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같이 꺼줄래 항상 항상 항상